이 드라이버 하나로 끝까지 뚫을 수 있어요 이거 소모 안됩니다 100% 갈봐요 이거 소모 안됩니다 안 되죠? 개구들 파괴하면요 근데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그 대신 오래 걸리는거지 파괴하는데 파괴하는데 오래 걸리는 대신 파괴는 할 수 있게 그럼 다 적당하지 않을까요? 파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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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어우 나 개깜짝 놀랐네 여기 열려있었지 참 아 깜빡했어요 열려있는거 아 깜빡했어요 열려있는거 뚜짝 놀라 어휴 어יה거 아휴 으앙 아 저기 옆구리가 열려있었지 실수 실수 라삐 두고 가도 되냐고요? 아 뭐 상관이 없어요 먹어 놓고 이건 교체를 합시다 이거 한 번 써갖고 어 교체해두는게 나아 저기도 열어두자 열어줘 열어줘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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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주자 음흠흠흠 여기다 열어주자 에헤헤 반대편에서 문 닫아버리기 이 세팅이 그러니까 총 4번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어 그 이상한 확률인데 4번 무조건 쓸 수 있어요 라핏 2개로 그래서 2개만 얻으면 대체로 끝까지 쓸 수 있다 드론 세팅이다 혼자 남아서 이것까지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요나라 존이 자 요나라 존이 헛 헛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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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쥔이 아프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이것이 바로 13살 임마 콘이다 임마 아 아 아 아 아 아